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험사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테스트 제목은 3월 학평 한 달 전. 3월 학평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3월 학평은 3월 23일. 평소보단 조금 늦게 치러지는 것이 맞지만 한 달 조금 더 남긴 남았지만 2월은 또 짧기도 하고 사실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3월 학평이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수능 미만 잡이라는 용어가 있어. 수능이 아닌 심지어 6평 9평까지도 그게 뭐 중요해. 수능이 제일 중요하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6평 9평을 너무 못 쳤을 때 우리가 좀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의미지. 실제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3월 학평도 내신이 되게 강화된 요즘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반감됐지만 우리 겨울방학 공부한 것을 결산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지금부터 내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매우 지쳐서 탈진한 여러분들 길을 다시 쫑긋 세우시고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3월 23일까지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은요 3월 학평 한 달 전이긴 한데 무엇보다 지금은 겨울 시즌을 이제 마무리해 가야 되는 시점이란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겨울 시즌 스스로 마무리한 사람도 있을 거야 이제 뭐 강의도 듣던 거 밀려 있고요 뭐 왕강은커녕 뭐 1월이 다가고 2월이 반 넘었는데 반도 못 들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힘내시고 매듭을 좀 지어야 돼 흐지부지 해놓으면 그 앞에 공부하는 1월달 공부한 것도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밀린 것이나 혹시 좀 덜한 게 있으면 다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겨울 시즌을 좀 그래도 패배적으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꽤 열심히 잘해온 친구들에게는 일단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도 마무리는 필요할 거예요 마무리란 뭐냐면 공부를 한 번 지나온 걸로 공부가 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점수를 따려고 한 공부죠 그렇다면 나에게 공부가 잘 내 공부가 좀 진행이 잘 됐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마무리지 이걸 써먹으려고 한 건데 내 몸에 어딘가에 붙어 있겠지 나중에 11월 되면 나타나겠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따져보자 이거지 이해가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던 거 완강하자 완강하자 완강은 요령껏 하세요 여러분 이거 다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은 우선순위 정해서라도 그래도 맺고 끈은 있어야지 사람이 거기다가 점검하자 중간 점검하자 내가 진짜 공부가 좀 착실히 됐는가에 대한 점검 그건 뭘 해보면 되냐면 첫째 내가 공부한 교재의 주요 문항들 몇 개 있잖아요 그걸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공부했었지 그게 이게 어려웠던 건데 내가 이걸 이해했었지라는 게 생생하게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거는 복습까지도 좀 잘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뭐지? 되게 어려운데 여전히 어렵네 이런 복습을 안 한 거냐 빨리 복습하세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한 복습을 합니다 복습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답이라도 한다 이런 마인드 있죠 주요 문항 다시 살펴본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해주시면 좋고 점검은 복습 외에도 테스트를 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테스트는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능 찍먹이라는 것을 제공해 드렸죠 수능 찍먹은 단원별 하품오이도 있고 이미 한 사람들은 박수 박수 수능 찍먹 1과 수능 찍먹 2를 통해서 테스트를 쳐보세요 그래서 아 내가 수원 중에서도 지수록은 좀 되는데 삼각한 수는 잼병이고 수혈은 정말 감이 안 잡혀 이런 단원별 평가 지점을 남기시면 그것이 이제 나의 그 다음 시즌의 공부의 포인트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꼭 좀 겨울 시즌 마무리 하는 것이다 그 겨울 시즌 마무리를 잘 해나가야 삼월학평도 잘 쳐요 여러분 삼월학평 잘 쳐야 합니다 삼월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라는 예전에 미신이 있었는데 반면에 삼월학평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양극단의 생각들은 별로 지금의 시기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내가 공부한 것을 점검할 아주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자 이거야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통과목을 결산해 가는 과정이에요 공통과목이 완성된 건 없겠지 수능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결산은 해야 돼 여러분 삼월학평은 공통과목을 결산하는 시험으로 생각하자 시험 범위 자체가 공통과목에 완전 선택과목 1부만 들어가죠 수원수2 수원수2 전 범위에다가 선택이 일부 들어가요 선택 일부 아주 작은 단원 중단원 하나씩 들어가 대단원도 아니라 중단원 하나씩 들어가요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그러니까 몸통과목이 내가 공부가 잘 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 큰 성과를 남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정신없이 쳤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망쳤어요가 대부분의 학생들의 모습일 텐데 지금부터 삼월학평을 위해서 내가 삼월학평의 한정한 삼월학평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삼월학평은 내 겨울방학 공부를 마무리하고 공통과목을 결산하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지금부터 다시 한 달간의 여정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니까 욕심내시고 학교에서 짠 하고서 오 제가 제가 삼월학평을 저렇게 잘 쳤어 신기한 녀석이 이런 애들이 나타난다니까 본인이 그 사람이 돼야지 지금 별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약간의 성적 향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정리해서 내가 공통과목을 진짜 잘 쳐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잘 칠 수 있어요 짠 하고 학교에서 주목받으라는 그게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쫙 올라갔어 주변에서 나를 굉장히 변화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 주고 좋아하고 이런 걸 바라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 공통과목 결산해 봅시다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결산하는 과정 자체가 수원수처에 대한 준비 과정이잖아 열심히 공부한 걸 점수로 변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부족한 걸 조금 더 채워서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잘 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이 조금 도와드릴게요 선생님도 원고를 최근에 마감했는데 어제 마감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그것도 3월 모의고사를 출제했어요 3월 모의고사 곧 오픈해 드릴게요 3월 학평 대비 3월 학평 범위로 범위 그대로 해서 3월 모의고사 장용진 모의고사를 장수 모의고사를 선생님도 원고 다 썼어요 이거 공부 어느 정도 해보고 시험 쳐보세요 그래서 아 아직 멀었다 이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됐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회분 했는데 예년 기출이랑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3월 학평을 대비하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나는 내 공부율을 3월에 한번 점검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정도 해야 이 정도 해야 새로운 출발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리 이거는 좀 뭐랄까 약간은 약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반협박성 이야기인데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3월 이후에 3월 학평 이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다가오잖아요 6월까지 6월엔 6평이 있단 말이야 이 기간에 사실상 수능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고3들이 8알이 전멸해요 8알이 8알이라고 했어요 8알 에이 거짓말 한 20% 30%겠죠 아니야 8알이 전멸해요 전멸이란 건 상심해서 이제 떠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제도 자체가 내신을 사망 때 굉장히 또 집중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내신을 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 내신에 또 휘말려요 내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신에 결국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에 내가 내신을 어떻게 수능과 이렇게 조화롭게 결국에 힘겹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겨울방학에 뭘 공부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6평을 맞이하게 돼요 초전박설나죠 단언컨대 여러분이 8알이 아니라 2알이 돼야 돼요 2알이 되는 순간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만 바꿔 먹어도 야 나 이 기간 어떻게든 수능 공부 맥을 놓지 않고 계속할 거야 어느 정도 해야 해주시면 되냐면 학교 내신 중에 수능과 연계가 있는 것 없는 것 구별하시고 수능 출제 과목이긴 해도 선생님이 또 내신 스타일로만 내면 그것도 좀 미리 좀 파악해서 수능 공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 아 선생님이 프린트 나눠주시는 게 모의고사 중심이야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면 그게 수능 공부가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내신을 별도로 조금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내가 나머지 시간 시험 기간 아닌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알이 뭐야 18도 안 돼요 1알도 안 돼요 사실 대체로 그냥 내신을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고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 자연스럽게 잊어가는 과정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3월 학평을 열심히 친 다음에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3월 학평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거나 아니면 좌절을 겪더라도 새로운 좌절이라고 해도 목표가 높았는데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괜찮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결국 그거에 딛고 가는 거니까 그런 걸 내적으로 좀 가진 채로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할에 속하는 그러한 어떤 동력을 만들 수 있어요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한테 3월 학평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3월 학평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또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향후 공부 방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 이렇게 가야 할 수 있고 심지어 선생님은 준킬러 4점 준킬러 문제풀이 강의를 수원은 개강을 해버렸어요 이미 개강을 해버렸어 모두가 지금 준킬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지금 현장에서도 수원 비트케이 강의가 소수로 모여있긴 하지만 굉장히 전원다 숙제 엄청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다니까 결국에 고3이지만 수능을 잘 치는 사람은 그렇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는 스케줄 3월 학평을 권해드렸고 3월 학평까지 겨울의 마지막 종지부를 3월 24일에 찍겠다라는 생각으로 2월 마무리 잘하고 3월로 달려가 봅시다 강의를 통해서 또 다음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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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